안녕하세요.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. 네, 오늘 먹을 것은 오돌뼈 볶음밥이랑 엄마께서 갓 만드신 갓김치와 그리고 이건 엄마께서 예전에 만들어 주신 물김치입니다. 네, 오늘 아나님께서 목이 좀 쉬시고 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집기로 했거든요. 네, 내일은 빨리 아나님이랑 같이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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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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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연이 너무 어두워서 갓김치가 잘 안 넘는다 한연이 너무 어두워서 갓둑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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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둑 온라인을 lleva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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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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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